신생아 축복 기도 기도하시고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프리덤이 6월 20일부터 은혜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남자기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여자기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열립니다. 신청은 그룹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권 드레스디아스인 EGTD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백베어 파인크레스트에서 열립니다. 영어권 교우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GTD 170기 남자기가 6월 8일 주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레스트에서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에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동산 6기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7월 26일 토요일부터 8월 4일 월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은혜동산에 등록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6기부터는 단기 선교와 해외 TD를 합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항공권 구입 관계로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경화 감상회에서는 5월 31일 토요일 저녁 7시 더 바이브를 상영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록까지 10부작이며 이번에는 5회부터 7회까지 3편을 상영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상으로 쉽게 일독하실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교수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교수식과 자세한 내용은